타이타닉 어 짠 지린다 지린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나 목이 찼냐? 어 아 진짜 딱 봐도 목이 찼고 아 이렇게 쉬는 거인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맛있는 소스 한 번 만들어 보자 돼지고기 상태가 보면 좀 맛있긴 해요 그래서 사비플 소스에 좀 저려놔야 될 것 같아 여기가 고기가 맛있어질 것 같은데 바베키 소스 추추 추추 가루 가루 여미 여미 마늘 넣었습니다 오 예 땀 뭐라 가시나요? 매운 걸 좋아하니까 네 배워 여기 후 여기 이거 됐습니다 네 됩니다 네 뭐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넣었어요? 다 넣었습니다 살짝 맛보게 될까? 맛있는데요? 굉장한데요? 고기가 그냥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잘라서 좋습니다! 가시죠! 너무 뜨거워 정답 동생이 잘 못들고 손으로 오고 손으로 오고 물을 자고 로그인 숨이 숨이 손으로 오고 천장 손으로 오고 손으로 오고 즐겁다. 이게 자유다. 10시 반. 아까 그때 방에 잠깐 들어왔을 때. 수세미 자러 가야 돼? 안 설거지? 응.